자 이제 445쪽 한번 봐주세요. 445쪽. 자 이제 건축 절차를 통해서 이제 건축법 총론은 끝났고요. 이제 강론 파트 들어갑니다. 강론 파트 들어가는데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4절에 01번에 대지 중에서 1번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는 접하고 있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로보다 낮게 되면은 도로에 내린 예를 들어 빗물 같은 게 그대로 대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이 규정 때문에 보통 대지가 도로보다 낮다 그러면은 성토를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도로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건축가 나오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배수 문제 때문에 낮아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예외는 존재해요.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법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낮아도 될 예외는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3번에 대지의 조경. 역시 조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경 의무가 있는 게 1번인데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을 하는 건축주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 기준으로 면적,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을 할 때는 조경을 해야만 돼요. 이 정도 크게 안되면 할 필요 없고 여기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 기타 필요한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조경 의무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조경을 해야 되는지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경을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양가로 2번에 존재하는데 혹시 나중에 하면 되고, 나중에 이거 살짝 하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448쪽에 공개공지가 나옵니다. 공개공지가 나와요. 공개공지. 자, 우리 공지는 빈 땅이 공지예요. 빈 땅, 빌 공자, 땅 짓자. 그래서 건물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공지라고 하는데 그 공지 앞에 공개가 붙어있잖아. 공개가. 그러면 대중에게 공개된 공지라는 거예요. 대중에게 공개된 공지.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운영하는 건축주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에 다 건물 짓지 말고 공지로 남겨놔서, 공개된 공지로 남겨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쉬고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개공간으로 좀 만들어 남겨놔라 하는 게 공개공지 취지예요. 그래서 공개공지는 어떤 건축물을 어디에 지을 때 이 공개공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어떤 것을 어디에 지는지. 여러분 일단 공개공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로 백화점 같은데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 가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터미널 이런 데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터미널 같은데 업무시설에서 큰 어떤 현대사업 같은 데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공개공지라면 이제 긴 의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어야 되니까 긴 의자 갖다 놓고 주로 나무 등 심어놓고 적용해 놓고 공지로 남겨놓은 거 있어요. 그게 공개공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개공지라면 이 공개공지는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문제가 되고 주상공지 중에서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주상공지 중에서도 어느 주상공지에서 어느 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한지 그걸 좀 느낌 잡으시면 어디에 설치하는지 할 텐데 좀 편히 알 수 있다고요. 공개공지가 아까 백화점 같은 데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어느 생활과 관련돼요? 주거생활, 상업생활, 공업생활? 상업생활에 일단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생활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주거생활과도. 공업생활과는 관련이 없어요. 상업이랑은 당연히 관련돼 있고 우리가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이런 곳이니까 영업으로 가고 그런데 주거생활과도 관련돼 있어요. 주거생활만 하는 사람이 집에만 있습니까? 여기서 쇼핑하고 주거생활할 때도 시장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주상생활과 관련이 있지 공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공업이라면 가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지 공개공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앉아서 같이 모여서 떠들라고 말이 안 되죠. 퇴근하면 공업지역에 머물러 있지도 않잖아요. 퇴근하면 다시 주상생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상공 중에서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일단 설치 의무부터 보세요. 항상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 의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일부 보시면 다음에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의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 그러니까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곳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0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0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양가로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0의 전환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 설 등의 공개공지가 됐든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개공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건물 내부에 비슷하게 설치하는 게 공개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 내부에 어디 보시면 역시 기인의자 갖다 놓고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공개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개공간이 공개공지 규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공지랑 공개공간을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어느 곳에 일단 이것이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금 양가로 1번에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할 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에 나온 것은 어떤 건축물을 하는 것인지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잘 안 냈어요. 그런데 양가로 2번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고 어디에 지을 때 양가로 1번에 해당하는 박스는 정확히 봐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양가로 2번에 해당되더라도 양가로 1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면 공개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어디에 설치할 때냐? 기역번에 일반주거, 준주거 아닙니까? 일반주거, 준주거 제가 주상생활과 관련해서 공개공지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주거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원래 전일주일 아닙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인데 일반주거, 준주거에 지을 때 적용이 되지 전용주거는 빠져 있어요. 주거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전용주거는 빠져 있는 게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우리가 배웠고 예를 들어 5천 이상인 백화점 같은 이런 시설이 전용주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멋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양호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중에 보시면 전용주거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간단한 이종근생도 못 들어가요. 이런 게 못 들어가는데 5천 이상 많은 사람 이용하는 양가루 2번에 해당한 큰 건축물이 들어갈 일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주거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어디는 빠진다? 전용주거는 아니다. 일반주거, 준주거에 들어간다. 빠지는 걸 좀 기억하시고. 미음번에 상업지역은 중1군중 상업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만 다 들어가요.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디귿번에 준공업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주거생활과 관련되어 있지 공업이랑은 관련이 없는데 왜 공업지역 중에서 준공업은 들어가느냐. 왜 이건 들어가느냐. 공업지역이지만 주거상업업무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게 준공업이라고 보여주셨죠?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업지역 중에서는 주거상과 관련되어 있는 준공업이라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공업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냈던 게 공개공지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냈던 게 예를 들어 일반공업지역에서 짓는다. 그러면 공개공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반공업에서 짓을 때 예를 들어 공개공지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해서 틀리게 냈던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란 말이에요. 공개공지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큰 것처럼 못 들어가서 빠지는 것이고 전용주거는 그래서 빠지고 상업은 당연히 들어가고 공업에서는 원래 관련 없는데 준공업만 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되지. 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취지에 갖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설치자한 건축물은 간단하게 좀 보죠. 간단하게.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냈으니까. 예를 들어 문화지폐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제가 5천 이상. 좀 큰 거. 바닥면제가 5천 이상인데. 무엇으로써 5천 이상이냐. 이런 걸 일일이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런 건 잘 안 냈다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낸 적은 지문에 한 번 딱 등장했던 것은 우리 그 판매시설 중에서도 과로 속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이거 하나 살짝 지문에 정답과 관련 없는 지문으로 한 번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 및 지폐시설 같은 경우 느낌 잡으실 때 문화 지폐시설 중에 영화관 한 개 여기 들어가거든요. 영화관. 그래서 CGV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매표소 앞에, 표 끄는 데 앞에 긴 의자 갖다 놓으면 그게 공개 공간이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문화 및 지폐시설. 그리고 종교 시설도 있고. 판매시설, 백화점이 판매시설 같은 건데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이건 농업이나 어떤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안 해도 되는 혜택 주는 거예요. 원래 공개 공지를 설치하려면 건축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서비스로 설치하는 것이라.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이거 지문에 한 번 등장했을 뿐이고. 운수설 중에서 영인공시설만.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가면 보이잖아요. 공개 공지 보이거든요. 아니면 업무 수수나 숙박시설. 이런 것으로 5천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건 좀 대충 보시고. 아까 동그라미 1번의 박스를 정확히 보시라고 했고. 리을번은 따로 하는 것은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양가로 3번의 그런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한도가 10%예요. 10% 최대 한도. 대지 면적의 10%를 넘진 못해요. 10% 넘어서 15%, 20%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건축주에게 너무 부담이 크고. 10%가 최대치입니다. 10%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만큼 해야 되고요. 이 경우 조경 면적과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공지를 확보할 때 주로 조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조경 면적을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있지만 문화재, 현지 보존, 문화재가 어디에 함부로 자주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조경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주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 대신 건축주에게 일정한 건축 기준을 풀어주는 혜택은 줘요. 그게 양가로 5번인데 기본 단계에서 자꾸 너무 할 건 없고 일단 대상과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 이것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보안 보여드렸고요. 남겨보세요. 남겨보세요. 결국 여기 예제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눈 예제 문제도 결국은 어디서 지을 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 구별하나가 그게 기본 문제거든요. 공개 공지를 보셨고 이제 공개 공지번에 도로 밑 건축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강릉파트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인데 강릉파트에서 유명한 대제도로 관계예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대지는 그림처럼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기본 대제도로 관계를 얘기합니다. 접해야지 여기 건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접하는 부모를 통해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드나들 수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대지라면 이쪽 대지라면 직접 접하지 않게 그려놨죠? 그러면 이 주변이 다른 사람 집들로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접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집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이 대제도로 관계에서 제가 아까 전면적에서는 앞에서 전면적 할 때 그냥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어딘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대제도로 관계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가 이 대제도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도시 지역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시골 같은 데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라면 이렇게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도 여기처럼 도시 지역처럼 여기는 주변에 다른 집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접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라면 집들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골 같은 데에서는. 논밭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니면 돼요. 불편할 뿐이지 다니면 돼요.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규정은 사람만이 사는 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게 유명한 규정이에요. 유명한 규정인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대충 보시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만 지을 수 있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못 지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는 글쎄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시골 같은 데에서는 접하지 않아도 거가 나옵니다. 건축가 나와요.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도로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도로 개념을 보시고 대제도로 관계를 보시고 건축성 관련된 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도로 한번 보세요. 도로 개념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도로 개념. 도로 개념의 원칙은 우리가 개념에서 했는데 이제 예외까지도 존재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둘 다 가능하고 차는 교차는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 도로 너비는 4m 이상은 돼야 되고 4m 이상의 도로로서 박스에 하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도로나 예정 도로까지, 건설될 예정인 도로까지 도로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용어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원칙적 도로 너비는. 이건 용어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처럼 각종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뿐만 아니고 동그라미 2번처럼 법에 따라 정식적으로 고시가 안 돼도 동그라미 2번처럼 건축허거나 신고시에 개별적인 허가 신고시에 행정청이 지정하는 도로까지 다 도로 개념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적 도로도 그 아래에 나오는 거예요. 예외에 해당돼도 도로로 인정받고 이런 도로에 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외 보시면 또 어떤 도로까지 추가되어 있느냐 동그라미 1번에 차량통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의 도로가 있어요. 원래는 자동차와 보행 둘 다 가능해야 됩니다만 이거는 차량통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차량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사람은 다닐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는 못 다닌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도로가 있어요.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구청장, 지형적 조건을 위하여 차량통이라는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구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의 도로를 얘기합니다. 4m 이상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죠.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단식 도로를 생각하십니다. 계단,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 있잖아.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 어디서 보여요?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연속국에서 가끔 보이잖아. 연속국에서. 못 봤어요? 계단? 계단, 계단. 계단으로 된 도로. 우리 서울에서도 가끔 연속국에 보시면 산동네? 산동네 할 때는 계단을 이루어서 택배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참 힘들잖아. 그쪽에 택배 시키면 요금은 똑같은데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쌀 같은 거 택배로 시키면 생고생한단 말이에요. 택배하는 사람들. 계속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 사람 다닐 수 있죠? 차는 못 다니죠? 이걸 상상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 도로에 대한 예의로서 이런 계단식 도로라면 너비 3m 이상만 돼도 정식 도로로 여기 건축법에서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도로에 접해도. 그 얘기입니다. 막다른 도로도 있어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도 있어요. 너비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는 원래 도로는 통과도로예요. 통과도로. 전체 통과되는 도로가 원칙인데 막다른 도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도로가 돼 있다. 막다른 길. 막다른 길. 이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에 따라 요구되는 폭을 채우면 이거 도로로 인정받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번의 대제도로 관계해 보세요. 대제도로 관계해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대제도로 관계의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개념에도 다시 과로 속에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 보통 2m 이상.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는 게 이 접하는 관계인데 대제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그 관계인데 얼마 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 접하라는 거예요. 아까 도로 너비는 원칙은 4m 이상한테 해야 된다고 아까 원칙은 얘기를 했고 접하는 부분은 2m 접해요. 제가 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차는 교차는 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차가 다닐 때 2m에서 2, 2, 4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접하는 부분은 2m 접하면 됩니다. 여기서 건축물 짓고 사는 사람이 이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드나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2m면 충분히 드나려고 차도 2m면 접하는 부분에서 들어왔다 나갈 수 있죠? 이웃지 차랑 교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들어왔다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m를 요구한다고 도로와 도로 너비에 달리 이게 그래서 2m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규정이 사람만이 사는 도시 지역 등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2m는 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접하고 있는데 어떤 도로는 접해봤자 소용없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접해도 소용없다. 이게 예외 규정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도로 개념인 보행과 자동차는 둘 다 가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아까 계단식 도로처럼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자동차는 못 다닌 도로 있었죠? 그 반대, 그 반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보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못 다니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같은 거. 그럼 자동차 전용도로에 만약에 접하고 있다.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렇게 한참 접하고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면 한 20m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닐 수 있나요? 이걸 통해서? 못 다니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다닙니까? 여기 접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서? 다닐 수가 없어. 자동차만 다니기 때문에. 사람은 최소 다닐야 되잖아요. 나는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뭐 여기를 뭐 나는 빠른 속도. 난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난 여기 통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다. 참. 뭐 죽으려고. 여러분 여기는 차도 못 다니죠. 자동차 전용도로만 차도 못 다니죠? 아니 IC를 통해서 들어가잖아. 접하는 부분을 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도로는 접해야 돼서 소용없어요. 이게 대주도로 관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해야 되지만 다만 또 다만 나오네. 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아야 되니까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2m 이상 접해야 되지만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역시 다만 같은 거 제가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해당 건축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된대요. 왜 접하라는 거예요? 접하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니라고. 다니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다니는데 지장이 없대. 2m 이상 안 접해도. 그러면 괜찮잖아요. 안 접해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데. 아니면 건축의 주변에 광장공원 유원지 등 법에 따라 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에 통행해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에 직접 이건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광장이나 공원이 있대. 광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곳이라면 아무나 다닐 수 있죠 여기는? 공중이 통행할 수 있고 앞으로도 건축물은 여기 못 들어가요. 법에 의해서 건축이 금지되어 있잖아. 그럼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아무나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차는 안 돼도 이걸 통해서 불편하지만 다닐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직접 접하지 않아도 이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 농막. 건축물에서 농막. 농막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농막? 몰라? 원두막도 농막의 한 종류지. 원두막. 하여튼 그냥 농막이었는데 농사짓는 것과 관련된 막. 막사할 때 막인데 농민들이 원두막도 농막의 일종이고요. 농사짓을 때 쉴 용도로 쉴 용도로 간단하게 건축해놓는 걸 얘기해요. 거주용이 아니고. 갑자기 쉬거나 아니면 거기다 뭐 간단한 농자재 보관도 하고 쉴 용도로 쓰는 게 농막이거든요. 거주용이 아니라니까.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막 설치할 때는 이 농막이라는 건축물은 직접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농지에다. 농지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예외 규정을 또 말씀드릴까 말까 예외 규정을 하도 예외가 많으니까 그치? 다음 단계 또 3, 4월도 있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원칙만 일단 원칙만 말씀드려요. 3번에 도로지정 폐지 변경은 됐고 4번에 건축선도 건축선도 있는데 4번에 건축선이 4번에 1번처럼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 건축선이에요.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어디에서? 대지와 대지 사이 아니고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하던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칙이 2번에 1번처럼 대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지 도로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돼요. 원칙이.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 건축하면 안 되고 경계선 안쪽에서 건축하라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경계선이 아닌 예외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예외 3가지가 언제예요? 예외 2번에 기형리언과 양가로 3번이다. 예외란 말이에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까지가 예외가 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 3, 4월 달? 3, 4월 달에 가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출제 비중이 그래요. 출제 비중이 지금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3, 4월에 하겠습니다. 넘겨보시고 자, 이제 5절 가시면 455쪽에 건축의 구조재료파트가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다. 구조재료파트에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 구조재료파트. 아이고, 꽤 많네. 꽤 많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겨봐. 쭉 넘겨보세요. 넘기니 좋네, 뭐 이거. 안 해도 돼요. 468쪽까지. 468쪽까지. 일단 넘겨보세요. 이 구조재료파트에서 낼 때 있어요. 낼 때 있어요. 그런데 낼 때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소화를 못해. 바로 이 부분이 출제의원들도 모르고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법조금은 갖다 놓고 출제하고 출제하는 순간에 그리고 몰라요. 이거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는 게 나는 지금도 이거 구조재료파트에서 낸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출제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건축법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된 부분이 원래 출제보험이거든요. 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데 우리 구조재료파트를 이거 건축사가 설계할 때 잘해야 된다고. 설계할 때. 또 공인중개사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구조재료파트 나오면 그냥 나중에 5, 6월 달에 최종 정리할 때도 대부분 뺄 거예요. 그중에서 일부만 살짝 해드릴 거야. 그전에 그 일부가 또 다 같이 고조재료파트 오면서 원래 안 하는데 그 일부만 살짝 해드리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던 적도 저기 있어서 참 좋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를 또 보여드리나 이제 468쪽에 지역지원의 건축을 해서는 뭐 낼 때도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03번 같은 경우에 469쪽에 03번의 그 대지의 분할 제한 같은 게 이게 제가 국계법에서 토지 분할할 때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개발행위 허가할 때 건축법에서 건축이 있는 대지는 건축에서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건 분할 금지기 때문에 분할 금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분할 금지되는 이 규정이 바로 이 303번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기존 거출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너무 이 기존 거출이 있는 대지가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는 규정이거든요. 아예 허가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분할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지되어 있기만 이거 빼고 나머지 중에서 허가 대상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03번의 1번처럼 건축이 있는 대지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준 면적 자체는 박스의 기준 면적 자체는 건축법이랑 국계법에서 똑같이 써요. 이 규정은 똑같이 쓰는데 여기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잖아요. 아예 분할 못한다. 허가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도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긴 좀 그래요. 나중에 이것도 말 되게 그냥 깔끔하게 이 숫자를 따드립니다. 이 숫자를 따드려요. 이 숫자 갖고 문제 낸 적은 있어요. 한 몇 번 낸 적은 있어요. 나중에 따드린다니까 믿음이 가나요? 아니면 믿음이 잘 안 가나요? 엎드려서 항상 잘 바뀌다. 빨리 보고 싶다고? 아 요약? 요약서? 글쎄 요약서를 하여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데 가능하면 하여튼 빨리 나오도록 하여튼 건축법은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여튼 피곤해 이게 여기는 예의 양 나온 거 지금 다른 거 많이 지나왔는데 이 숫자가 지금 해드릴까요? 이 대지의 분할 제한 자체도 요것이 사람 많이 사는 곳에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요. 이것도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서는 시골 같은 데서는 기존 거출이 있는 땅을 잘게 분할해서 여기다 새 집 지으려고 분할하지는 않아요. 집 질 땅이 얼마나 넓고 싼데 왜 기존에 있는 집을 대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주로 도시 지역 등에서 땅값은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잘게라도 쪼개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그 수요 때문에 이걸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어느 지역에서 기준 면적이 박스에 여기서는 네모니지 이 숫자를 내요. 숫자를 낼 수밖에 없는데 주상공록 도시 지역의 주상공록을 얘기하죠. 그리고 5번은 1번부터 4번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니까 기타로 놓으면 돼. 기타.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주상공록이고 도시 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여기서는 기타라고 놓으면 돼. 기타. 기타. 기타라면 이게 비도시의 지구단위기 구역이나 동업지역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하여튼 주상공록이 아닌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걸 기타로 놨을 때 좀 잘 한다라면 지금 60짜리가 60짜리가 주거지역과 5번이죠. 1번 5번이죠. 그래서 주거지역과 기타.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 기타라고 5번을 놨을 때 이것이 60이란 말이 60. 최소 60제곱미터. 최소 60 이상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기준 면적이 돼요. 최소가 60 이상. 60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이게 150제곱미터가 되고 녹지가 200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따져보면 이렇게 놓고 외우시면 돼. 인생주기 60이죠? 인생주기 60.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원래 1갑자 60년이 인생주기예요. 그래서 61세가 되면 새로운 갑이 시작된다. 그래서 회갑 또는 황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갑이 돌아왔다. 그래서 보통 인생주기를 60년. 1갑자가 60년이거든요. 1갑자가 60년이거든요. 인생주기 60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상업공업자인데 제가 일부러 공상에 이렇게 놨는데 150 자 우리 즐거운 상상하는 거 공상하는 거 공상하는 거 여러분 공상이 낮에 잘 돼요? 밤에 잘 돼요? 안 해봤어요? 밤에 잘 되지.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 공상하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밤에 공상을 하는 건데 그 밤 중에서도 어느 밤에 공상이 잘 되냐? 15야 밝은 달 푸른밤에 공상이 잘 되잖아. 밤 푸른밤 만호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음악에 15야 밝은 달 15야 15 15 야 딱 야 되죠? 150 15야 밝은 달에 공상 잘 된다. 공업자 3점 150 이렇게 하고 녹지는 200 200 이렇게 쓰면 200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당나루 때 시인 이름 시성 200 아닙니까? 이태백이 200이잖아 200 원래 이름이 200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당나루 때 시인이 달을 노래하던 이 시인이 어디 와서 살겠느냐 어디 와서 만약에 환생해서 산다라면 선택을 하라면 여기서 살겠죠? 주상공처럼 이렇게 많이 시끄러운 데가 아니고 그래야 자연을 노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 그래서 주거지역, 기타지역 주기 60 공상 15야 밝은 달 150 녹지 200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한 세 번 나왔었어요 남기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웬만한 건 제가 하여튼 말할 얘기 다 드리니까 자 넘겨보세요 471쪽에 471쪽에 05번 보시면 이제 강릉파트에 나오는 용어가 나옵니다 강릉파트에 나오는 용어인데 05번에 넘겨보시면 이제 양갈이 1번에 대지 면적부터 나와요 대지 면적 양갈이 1번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여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대지가 애초에 평평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평평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지가 돼 있다라면 이렇게 따라서 면적 계산하는 게 수평 수평 투여한 면적 수평으로 투여한 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수평 투여 면적이에요 당연히 면적은 없죠 이게 뭐라고 이게 그 다음에 건축면적 보세요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쌌 부분에 수평 투여 면적으로 한다 외벽이고 괄호 속에 외벽이 없을 때만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하는데 중심선으로 둘러쌌 부분에 수평 투여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면적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제 그 건피오를 배우실 때 배웠던 게 이 건축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축면적은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땅을 잠식해서 건축돼 있는 면적이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외벽이 있을 때 자 외벽 두께를 그렸습니다 외벽 두께를 외벽 두께를 그렸어요 외벽 두께를 외벽이 없을 때만 외곽 기둥으로 따지고 보통 외벽이 있으면 외벽으로 따집니다 외벽이 두께를 그려놓은 게 건축면적 그릴 때 건축면적 높이랑 상관없이 이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 그랬잖아요 외벽의 외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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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아니고 내부선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면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건축면적입니다 높이랑 상관없이 건축된 면적 이렇게 하고 여기도 담아내서 특례가 참 많아요 잘 안 나와요 이런 거 양가로서 한 번에 바닥면적 보세요 양가로서 한 번에 바닥면적 이건 말 그대로 바닥의 면적을 얘기해요 아까 건축면적이 건축된 면적을 얘기한다면 바닥면적은 바닥의 면적을 얘기한다고 각 층마다 있는 걸 각 층의 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각 층의 바닥을 얘기해요 바닥면적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기타 이와 비슷한 구역이 있은 그 구역에 역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을 한다 그래서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것은 건축면적과 비슷한데 이거는 건축면적과 달리 각 층마다 각 층의 일부마다 계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예를 들어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나눠서 쓰고 있다 이쪽에 구역의 중심선, 이쪽에 일부 중심선 이런 식으로 각 층마다 그 일부마다 계산되는 게 바닥면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외는 박스의 예외는 역시 그래도 조금 몇 번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피곤한 거지 이게 나오면 피곤한 거예요 나온 적은 있지만 나중에 느낌만 살짝 작게 해드립니다 대비해서 지금은 역시 안 해요 그런데 양가로 4번은 우리 이 파트에서는 아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 번 나왔던 게 양가로 4번이고 양가로 4번과 양가로 8번, 양가로 9번 정도예요 4번과 9번 정도가 이 중에서는 많이 나왔던 것이라 이건 좀 더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양가로 4번의 연면적 개념의 연면적 하나의 건출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연면적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연자가 뻗을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각 층마다 있는 게 바닥면적이라고 했죠? 이 바닥면적 합친 것이 연면적이에요 뻗을 연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쭉 뻗어있는 면적 합친 거라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서 바닥면적 합계 이렇게 하면 연면적과 같은 얘기고 그 하나의 대지에 몇 동이 있다면 각 건물의 연면적 합친 게 연면적 합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같은 얘기라 그래서 이게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다른 면적은 제외한다 이것은 예외의 규정인데 이것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용적률을 배우실 때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그랬잖아요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이것이 용적률인데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다른 데서 많이 쓰는데 특히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 개념에서만 빼겠다는 거예요 빡세하다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건축주가 아무리 설치를 해도 용적률을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적률을 계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왜 이런 혜택을 주느냐 혜택이죠 왜 이런 혜택을 주느냐 사회적 설치를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고 설치하라 이거예요 용적률을 부담없이 많고 설치하라고 우리가 용적으로 한도 내에서만 짓게 돼 있는데 이거는 거기서 계산에서 빠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빠진다는 건 분명히 계속 얘기하듯이 용적률 산정할 때 쓰이는 연면적만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빼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하층 면적 빼줍니다 제가 지하층은 설치 의문은 없어졌지만 설치를 간접적으로 장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은 여러분들이 건축주가 됐다면 마음껏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용적률 부담에 아무리 설치해도 용적률 부담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만약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 말이 빠졌다 빠졌다 그러면 보통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니까 각종 바닥면적 할 게 연면적이라니까요 어디서만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용적률 산정할 때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빠진다고 용적률 부담없이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 이 말이 빠지면 지하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연면적이란 용적률 산정할 때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부담없이 설치하라고 이 사실 대비해서 지하층 설치 장려 제가 밀학시설이 통제를 가장 많이 받는 시대라고 했는데 나이트클럽이라는 밀학시설 지하층에 나이트클럽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나이트클럽 설치했어요 나이트클럽을 설치하려고 해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 이거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나이트클럽이라? 그냥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빠져요 지하층은 그래서 앞에서 대답을 잘하시는 분이 자꾸 오늘 자꾸 틀려서 자꾸 그런데 괜히 얘기했나? 심각하게 그러네 아니 저 지하층 설치를 장려한다는 게 우리나라 특수 상황 때문에 전쟁 나고 그러면 지하층에 지하층이 많아야 거기서 국민의 재산과 임명 임명과 재산이 좀 더 보호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설치 장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층은 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빠진다고요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전쟁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나아다니고 그러다가 폭탄 맞아서 사망하는 거랑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임명 보존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나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하층은 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빼준다고요 그런데 지상층 중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이건 가로수 속에 해당 것들은 부속 용도인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요 지하층은 무조건 빼주고 뭐든지 무조건 빼주고 지상층이다 그러면 주차장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지하층이면 당연히 빼주는데 지상층이라고 해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 장리랑 관련돼 있습니다 영업용 주차장 말고 보통의 부속 용도인 그런 주차장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거 주차장 부족한 것도 사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은 장려할 만하다 부담없이 설치라고 빼주는 거 일단 1, 2번을 잘 냈어요 1, 2번을 3, 4번도 있지만 3, 4번은 좀 덜 물어봤는데 3번은 초고층 건출과 주은초고층 건출 즉 고층 건출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과 4번의 건출에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그래서 이 고층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은 말 그대로 피난 안전구역에서 하시면 되고요 건출에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층수가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에 속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건축물이다 그러면 지붕을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평면 지붕을 설치할 수도 있고 경사 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사 지붕 만약에 평면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돼 헬기장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보면 헬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 이건 대부분 11층 이상이고 아까 그 요건을 채웠을 때 그 대신 경사 지붕을 설치하면 헬리포트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경사 지붕에는 대피공간을 만들게 돼 있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에요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이 됐든 대피공간이 됐든 이 두 시설은 유사시 대비한 사고에 대비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시설 설치를 장려해야지 부담없이 설치하라 이겁니다 주로 이걸 하려면 고층이나 11층 이상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 문제로 잘 나왔는데 그래서 1, 2번이 주로 나왔던 거예요 고층 그리기가 힘들어서 1, 2번이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을 먼저 5번의 건출의 높이라면 지표만으로부터 그 건출의 상단까지 높이 여기 이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건출의 상단까지 높이가 그 건출의 높이고 역시 잘 낼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10분 쉬십니다 쉬세요